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4월 26일날 연합뉴스에 뜬 한 장의 사진이 눈길을 끕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농성 최성재 의원을 격려하는 황교안 그리고 설명글에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4월 26일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국민의힘 최성재 의원과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 요구 찬박 농성을 찾아서 격려하고 있다 최성재 비례대표 의원은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당대표가 강력하게 밀어서 비례대표 배지를 단 사람입니다 세상 용어로 보면 황교안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격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의 미래한국당은 공천파동을 크게 겪고 나서 공천관리위원회가 해체되고 새로운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황교안 사람들 황교안 전 대표가 강력하게 미는 사람들로 대부분 자리가 채워진 바가 있습니다 결국 당시 공천파동의 원인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러대지만 결국은 황교안 사람들을 대거 투입하기 위한 그렇게 만들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15일 선거가 막바지를 치닫기 전에 황 대표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종로구의 자신의 당락에 관계없이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성패에 관계없이 공천과정에서 자기 사람들을 잔뜩 심어 놓을 수 있으면 당권과 대권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자기 덕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들이 보은하려 하지 않겠는가 누구든지 자기 사람을 심어 놓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황 대표는 그런 생각을 갖고 당시에 미래한국당뿐만 아니고 미래통합당의 공천과정이 마지막에서 파행을 치닫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공간이 결정을 공격하는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그런 언론플레이 공간이 결정을 추인하는 대위원을 움직여서 결국은 공간이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행한 그런 리스트를 다 백제화하고 자기 사람을 심는데 황 대표는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황교안 전 대표의 정치복귀가 여의치 않은 실정을 염두에 두면 그의 전망이라든지 그의 의도가 그렇게 맞아 떨어진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을 잔뜩 심어 놓으면 당권과 대권 고지에서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이런 전망이 맞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4월 27일자 연안 뉴스는 성일종 황교안 정치행보제계에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떴습니다 홍정규 이동환 기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에 속하는 성일종 의원은 4월 27일 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정치행보제계를 두고 적절하지 않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nbc 라디오에서 나와 정치 재개를 위해서 몸을 풀든 말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황교안 전 대표는 정치에서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성일종 의원의 주장입니다 다시 인터뷰 내용이 계속됩니다 황교안 전 대표의 정치 재개가 부적절하다고 본 이후에 대해서는 지난해 총선에서 대패했고 그 당시 사령관을 했고 장수는 쓰이면 그것으로 마감하고 또 다른 미래를 도와주거나 희생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 이런 원론적인 설명을 다하게 됩니다 황교안 전 대표에게도 재기의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 패배와 관련해서 국민이 받아들일 만한 공감대가 있고 난 다음에야 가능성을 열 수 있다 더 책임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일종 의원은 황교안 전 대표의 정치 재개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류가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당시 계략과 수책 모략과 오로지 자기에게 난무하는 정치판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성일종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의 정치 재개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성일종 의원과 마찬가지 누구든지 황교안 전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황교안 전 대표의 나이가 64세입니다 1957년생입니다 한참 활동할 나이라는 것이죠 옥석을 가리는 것은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차원에서 또 당에 속하는 특정 인물이 그가 정치를 재개해서 안 된다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의 정치력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정치를 다시 재개하는 그런 기회조차 봉쇄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기회는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황교안 전 대표의 정치 재개는 당원이나 국민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올바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황정 대표에 대해서 별로 상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저로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개인적인 판단이고 개인적인 느낌이고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고 그러나 옳고 그럼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정돈하면 그도 살아야 되고 또 그가 정치를 하고 싶으면 정치에 도전하는 것까지 막아서는 그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적인 감정인 것을 다 제쳐두고 황교안 전 대표가 다시 정치에 도전해서 재개할 수 있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원들이고 국민들이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성일종 의원이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가지고 황교안은 절대 안 된다 정치 재개해서 안 된다 이런 것은 좀 무례한 일이고 외람된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어떻든 황 전 대표가 자신이 구상했던 대로 자기 사람들이 많으면 그러면 자신이 또 정치적으로 재개하는데 그게 발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또 전망이 앞으로 정치 재개를 시작해서 보면 과연 자기 덕으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자기에게 큰 힘을 몰아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의문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실전에서 아주 치열하게 뛴 사람들은 인간이란 것이 얼마만큼 표변할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이죠 제가 저렇게 사용하는 그런 표현처럼 화장실을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와 다른 것이죠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큰 덕을 입는 것하고 국회의원 배지를 단 이후에 그 덕을 자신에게 베풀었던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인간을 좀 더 정확하게 보고 또 인간에게 여러 가지 그런 썬맛 단맛을 다 본 사람들은 화장실 전과 후를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죠 덕을 본 사람이라고 해서 자신에게 덕을 본 만큼 이렇게 대갚지는 않는다는 것이 세상사위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 1년 넘게 정치적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황교안 전 대표가 정치 재개를 시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바리케이드를 치고 원천 봉쇄를 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fal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